TV입니다. 보배 반점 완성점. 오늘 와봤는데요. 메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. 저는 소고기 짬뽕하고 보배 짜장면을 시켰습니다. 공깃밥은 셀프 공짜라고 되어있네요. 오픈은 11시 반, 클로즈는 10시, 마지막 주문은 9시 반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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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한 점 후기를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보배 반점 전체적으로 짬뽕은 약간 마라 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. 입술이 얼얼합니다. 입술이 굉장히 얼얼한데요. 또 짬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고 짜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약간 돼지기름 향이 나면서 느끼하면서 달콤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비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